우리 애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들 해볼까? 정말 맛있을 거야? 하나 둘 셋! 아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뭐? 엄마 오늘 할머니 집 갔다 올 건데 아무래도 밤늦게 돌아올 거 같으니까 아침 차리고 갈 테니까 요루랑 일어나면 같이 먹어 알았지? 네 잘 다녀오세요 그래 게임 조금만 하고 TV도 적당히 보고 어 맞아 그리고 요즘 뉴스 보니까 도둑이 많다 그러더라고 문단속도 잘 하고 있어 응? 네 대답만 하지 말고 문단속 해 알았지? 네 에잉 문단속 해 문단속 문단속 아이고 엄마는 정말 귀척해 한다니까 아 정말 에잇 문이나 잠궈야지 아 아빠도 회사 가고 엄마도 나가고 요리는 자고 있고 테베는 재미없고 뭔가 할 게 없을까? 아 맞아 심심하니까 엄마 놀이나 해야겠는 걸 짠 어마어마어마어마 오늘 내 정신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밥 먹이고 회사 보내느라 아이들 학교 보내느라 아주 힘들었구만 아멘 이제 아침 드럼 하나 보면서 낮잠이나 자야지 우리 한국 영화 불삼 누구っ사…? 엄마야 리아야 문 열어 엄마야 리아야 문 열어 엄마가 왜 지금 벌써 오셨지 리아야 엄마 급하니까 빨리 문 좀 열어 아니야 엄마는 방금 나가셨는데 진짜 엄마가 아닌 거 아닐까 리아야 엄마 급해 빨리 문 좀 열어봐 왜? 문 안 열 거예요 당신 도둑이죠 우리 엄마는 방금 나가셨다고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문도 안 속 차라라고 했다고요 리아야 엄마가 휴대폰을 두고 나와서 그래 빨리 장난치지 말고 빨리 문 열어 거짓말치지 마세요 우리 엄마라는 증거를 대보세요 넌 내 아들 리아자니 됐지? 문 열어 엄마 배는 출렁출렁 오겹살 뱃살 참취 뱃살보다 김 녀 진짜 너 들어가면 엄마한테 웃는 줄 알아 이렇게 화내는 걸 보면 우리 엄마가 맞군 다녀오셨습니까? 바빠 죽겠는데 이런 장난이나 치고 있어 됐다 됐다 아니 왜 다시 오셨어요? 엄마가 휴대폰에 두고 가지고 아휴 내 정신 좀 봐 응 에이 육육 맞으시긴 아휴 칠칠 맞으시긴 했지 엄마 간다 요로로 깨워서 밥 먹어 응 야아아아아악 네네네 네네네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얌 형 엄마 어디갔어? 염 엄마는 할머니 댁 가셨어? 아휴 그렇구나 아휴 두불렁 응? 예? 누가 왔나본데? 누구 새야? 누구세요? 엄마야 문 좀 열어 줄래? 뭐야? 엄마가 왜 또 오셨지? 또 뭘 두고 가셨나? 엄마? 누구세요? 엄마야 문 열어 왜? 엄마한테 빨리 오르뜨려 아니야 무언가 수상해서 그래 엄마가 이렇게 빨리 돌아올 리가 없다고 엄마라고 빨리 문 좀 열어 엄마 그런데 집 열쇠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아 엄마가 깜빡 놓고 왔지 뭐야? 빨리 문 좀 열어주렴 이걸 어쩌지?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든다고 엄마가 어디로 온 거 같나 봐 인기척이 사라졌어 오빠 그럼 문 앞에 있는 사람이 가짜 엄마라는 거야? 맞아 조용히 해봐 엄마가 깜빡 놀아 엄마가 깜빡 놀아 뭐야? 엄마 왜 저러지 갑자기? 무서워 어머어머 요르네 엄마 무슨 일이 있어요? 아이들이 장난친다고 문을 안 여네요 어 뭐야 진짜 엄만가? 아 뭐야 진짜 엄만가 봐 내가 열게 뭐야 오빠 엄마잖아 얘들아 왜 문을 안 열고 그래 장난치지 말라니까 애들이 장난을 쳤나보네 아유 아유 알겠어요 아 그럼 난이만 아유 아유 뭐야? 뭐야?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엄마 그런데 왜 오늘 아침에 일찍 할머니네 가신다고 했는데 왜 돌아오셨어요? 오늘 할머니가 갑자기 급한 바쁜 일이 생기셔서 중간에 다시 돌아왔어 아유 오빠는 진짜 엄마도 무서워하고 이상하다니까 아 맞다 아 나 숙제 있었는데 나 숙제 하러 갈게 올라간다 올라간다 리아야 엄마가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저녁은 고기 반찬으로 맛있는 거 해줄게 오늘은 무슨 고기인데요? 그건 비밀이란다 고기는 이따가 싱싱한 눈물으로 잡아줄게 알겠지? 네 네 저쪽 방에 올라가 있을게요 그래 우리 애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볼까? 맛있는 요리를 해볼까? 정말 맛있을 거야 아무래도 엄마가 이상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아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네 진짜 뭔가 이상해서 그렇다니깐 기다려봐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이상하면 엄마 번호로 전화 한번 해보던가 그 아주 띵킹 어바웃한 생각이야 좋았어 엄마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겠어 엄마? 무슨 일이야? 엄마? 엄마 지금 어디에요? 엄마? 아까 말했잖아 당연히 할머니 댁이지 그럼 엄마 부옥에 엄마가 있는데 그건 누구에요? 니 아이가? 또 엄마 가지고 장난친다 이따가 좀 늦게 갈테니까 끊어 놔 털어 요리야 엄마 할머니 댁이래 어? 여기 그런 부옥에 있는 엄마는 누구야? 진짜 귀신인 거야? 얘들아 빨리 문 열어 밥 먹어야지 어? 당신 우리 엄마가 아니잖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 엄마야 우리 엄마는 할머니 댁이 있다고요 당신 누구야? 눈치 눈치도 빠르네 인간고기 먹을 생각에 거실에 반찬도 다 차려놨는데 응 응 응 어떡해 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얘들아 무슨 일 있었니? 진짜 엄마 맞아? 엄마 얘들아 무슨 일 있었니? 엄마 진짜 가짜 엄마가 왔어? 우리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걱정마 엄마가 집에 왔으니까 真的 정부가 왔으니까 해야겠어 once First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